안녕하십니까 문틀란티비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시민들 셀카를 찍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환대해주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는 곳마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이가 광주의 양동시장, 거기도 전통시장인데 거기를 가서 이재명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의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서로 악수를 하고 싶어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재명이는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는 어디냐면 광주 자신의 텃밭입니다. 광주 서부의 무슨 양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몰려드는 사람도 없고 그냥 소 닥 쳐다보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대조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광주는 아무래도 호남은 민주당 지지 기반이니까 이런 곳이죠. 이재명 대표 왔네 왔어 하면서 호남이니까 민주당 찍어주지. 그러나 무슨 이재명에 대해서 마치 시민들이 한동훈을 환호하듯이 적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사진 찍기를 원한다든지 손을 잡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환호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 강도, 열광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이게 지금 몰려드는 시민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이재명이가 굴욕을 맛봤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동대문고도 그렇고 동대문고가 이제 갑을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도 그렇고 그 전에 갔던 구리도 그렇고 전부 이게 보면 민주당의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환호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평일인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이런 모습들은 이게 좀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고 강도도 지금 대단하다. 그리고 자신의 안방에 갔는데도 별구 별구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이걸 갖고 일각에서는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일부 이제 어떤 그 일부 이제 국민이 와가지고 상처를 좀 보여주시니까 보여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스치고 지나가고 냉담한 이런 표정이었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갈아맞고 있는 발전을 갈아맞고 있는 암덩어리 돌덩어리 이재명을 내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지금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산의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재명 이런 걸 조우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원희룡 장관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얼마나 쫄보인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더 앞쪽에서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 이렇게 해서 한 무리가 다가오는 걸 본 것이죠.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 원희룡 장관이 다가오는 걸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재명도 당연히 원희룡 장관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이 시장이 무슨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무리를 져서 움직이다 보면 저쪽에서 원희룡 장관이 오는구나 후보가 오는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사실상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 지역의 지역군데 이재명이 자기가 지역군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란자가 말이죠. 먼저 나서서 원장관 왔어 하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원장관의 오늘 SNS 글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이가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이재명은 왜 이렇게 어떤 비겁한 이런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재명이 보인 이런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겁니다. 불만인 것이고 원장관이 이렇게 해서 인천 계약을 도전하게 됨으로써 또 원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고 불안한 것 이런 걸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자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역구고 또 야당 대표문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정반대의 오히려 그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이재명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결국 이재명은 선거제 가지고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을 내지 않고 주판을 튕기고 자신의 측근들 통해서 병리평으로 이렇게 돌기 위해서 계속 꼼수를 부렸던 것이죠. 이재명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당이 분당될 것 같으니까 당 안팎으로 엄청난 반발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반발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병리평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당이 분당될 거다. 이런 불안감,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때 이 준위원동제를 가면서 위성정당으로 준위성정당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이재명이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여차하면 병리평으로 가서 비례대표를 달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가겠다고 했는데 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죽으나 사나. 원희룡 장관하고 인천 계양을 해서 이번에 4.10 총선에서 붙어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배치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배치 날아가는 건 사법 리스크에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4.10 총선에서 지게 되면 배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4.10이니까 4.10일 날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배치가 날아가는 게 그것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배치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이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이 원희령이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본인도 분명히 이재명이도 원희령 장관이 다가오는 걸 봤을 텐데 원수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다가가서 악수하는 신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카메라 기자나 사진 기자들이 후라씨를 눌리게 되죠. 그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원희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만났다. 만나서 악수를 한다. 쫙 찍히게 되죠. 그거를 제가 볼 때 이재명이는 그것이 두려웠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준연동제로 가겠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거의 어떤 귀재라고도 불리우는 원희령 장관이 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여론조사도 보면 서서히 야당 심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어떤 직무평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오죠. 낙제점 본다도 안 되는 이런 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 계양에서도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번 선거에서 표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이런 불만 국민들의 비판 이런 것들이 인천 계양에서도 낮은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여차하면 그냥 얼굴에 철가만 뒤집어쓰고 이렇게 하고 그냥 비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례로 가려면 준연동형제를 그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위성정당으로 해서 탈당을 해서 비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측근들이 보여오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런 통상적인 어떤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걸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극단적인 이런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에 감안했을 수 있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죠. 이재명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자를 간판으로 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리가 없는데 본인이 살겠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고를 했다고 하면 거의 진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현수막을 고른 것도 완전히 이재명을 겁먹게 만들고 있죠. 이재명을 이재명이 사무실에 있는 빌딩을 딱 바라보면서 원희룡 장관이 시뻘건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 맞은편 빌딩의 사무실에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겁먹게 할 수 있는 초장부터 시작부터 현수막에서부터 완전히 이재명을 주눅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수막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역시 원희룡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짧은 SNS 글을 보게 되면 역시 선고의 규제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지금 딱 치고 나가는 걸로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여기서 만났는데 나를 피해서 도망가더라. 측근들 시켜가지고 나를 밀어내더라. 밀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치고 그냥 지나쳐 가더라.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올림으로써 쫄보, 겁쟁이, 비겁한 자다라는 걸 부드럽지만 점잖지만 이렇게 해서 딱 시작부터 지금 프레임을 딱 치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원희룡 장관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뜨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